다 전화로 리사한테도 전화해볼게요. 리사는 진짜 바로 옆방이야. 제니는 좀 저쪽 방이오는데 리사는 진짜 옆방이야. 지금 여기서 크게 소리 질리면 들릴 정도? 채영이도 삐지겠다. 그래도 잘 모르겠다. 리사야 채영이 좀 바꿔줘. 여보세요? 언니, 보고 있었어요. 너 이거 보고 있어? 네. 내가 너한테 하려다가 리사한테 해버렸다. 아 왜요? 저한테 왜 안 했어요? 채영이는... 어머! 아 달고미 화네! 아 라리사 진짜 달고미한테... 아니 제가... 제가 음식을 줄게요. 무슨 음식? 오 마이 갓. 문을 살짝 열어봐요. 문을 살짝 열러 갑니다. 어? 진짜요? 진짜요? 근데 산책이... 이게 뭐야? 나 배불러. 긴장돼. 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. 채영 씨. 안녕하세요! 나 이렇게 해야 돼. 왜? 예쁜데? 안녕하세요. 왜요? 나 먹기 싫어. 왜요? 나 먹게 됐어. 모르고. 아니 그거 맛있는 거예요. 나 먹기 싫은데 먹게 됐어. 또 가야 돼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또 너무... 안녕! 안녕하시 귀여워요. 여러분 화이팅! 뭔지 모르겠지만 빠이요! 잘 갔다와. 리사 안 돼. 조심해. 손 보여줘. 손 씌워. 여러분 손 보이나요? 리사 손 빨리 해봐. 발도 발도. 발도 해봐. 오 예스 오 예스. 안녕히 계세요. 아 잠깐만! 나 이거 안 먹어. 왜요? 맛있는 거 아니야? 캐러멜. 모르겠다 난. 모르겠다 난? 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. 맛있는데? 진짜로 피해. 왜? 언제까지 할 거예요? 왜? 놀아줘! 중간! 진짜 나 잘 하겠어. 뭐라고? 세영이는 교회를 갑니다. 용안. 리사는 페인. 괜히 이건 받았다가